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판결문의 핵심은 이상한 투표절이 많이 나온 것을 다 나열했습니다. 나열하면서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는 소위 선거무요소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누가 그것을 했는지를 민경욱 씨가 못 잡아냈다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서 판결문을 했으니까 이제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국민들이 침묵하면 그걸로 그냥 선거 부정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 끝은 아마 체제가 변하겠죠. 이게 대부분 판결문입니다. 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 이동환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다 무료로 한 거 아닙니까? 박주연 변호사, 유정아 변호사, 그 다음에 윤용진 변호사, 구상진 변호사, 현성산 변호사, 권호영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이렇게 참 다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그동안 개인적인 시간이나 이런 것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공소장은 대부분 아마 조재연 씨가 주도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연차가 있을 테니까 그냥 주요 내용만 그냥 한번 제 눈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주로 253개의 선거구에 동시에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냥 대법관들이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전국에 다 개입하는 것은 이번에 전국에 다 개입한 거 아닙니까? 전산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자체가 통상적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본인 생각에는 그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실이 아니라 지 생각을 앞세운 겁니다. 그러면 투표 단계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였다는 주장과 개표 단계에서 전산을 조작하였던 주장은 좀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슨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전산 조작은 그냥 한두 사람이면 다 처리될 수 있는 일인데 한두 사람이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전국 주로 253개 선거구에 동시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게 뭡니까? 대법관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팩타를 보는 게 아니고 지 생각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253개 선거구를 동시에 위조하는 것에서 통상적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펴는 겁니다.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을 다 조작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 주장했다. 범인을 잡아오라는 겁니다. 홍길동이 했는지 갑동이가 했는지 임격증이 했는지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 주장했다. 아니 범죄자를 잡는 것은 검찰이 할 일이지. 세금 가지고 밥 먹고 검찰이 뭐합니까? 공공수사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수사다운 수사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아 대한민국 참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관들의 판결문을 보면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것만 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 나도 대학을 나왔으니까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으니까 행위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범죄자를 분명히 너희가 잡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민경욱이 이런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범죄자를 잡아옵니까? 범죄자를 잡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뭐죠?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열낼 필요가 없겠죠. 망하면 다 망하는 거니까 저거야 뭐 정간외우 받고 몇 십억씩도 받고 잘 살겠죠.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정간외우고 뭐고 뭐고 그 행위주체의 존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외견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자가 일부 보인다는 등의 의혹 제기만으로 증명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전산 조작 등의 중대한 범죄가 대규모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분 4.15 총선의 모든 통계상에 선거되어 있다 조작이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걸 일부 보인다는 등의 이런 여러분들 무지막지한 법관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선거데이터를 조작했는지 누가 몇 년 몇 일 몇 시에 위조 투표율을 투입했는지 그걸 네가 밝혀라는 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을 뭡니까? 원고가 어떻게 밝힙니까? 전산 조작은 현장에서 어떻게 포착합니까? 전산 조작은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데 그러면 뭘까 알 수 있겠냐? 선거데이터를 보게 되면 조작의 결과물이 선거데이터니까 선거데이터를 보면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밝히지 않습니까? 선거데이터를 누가 만듭니까? 중앙선거관련회 만들잖아요. 중앙선거관련회 만들면 중앙선거관련회 누군가 했겠죠. 나쁜 인간들이죠. 그 행위주체의 존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범인을 네가 그냥 모가지를 확 털어가지고 잡아와야 되는데 모가지를 털어가지고 잡아오지 못하니까 전산 조작범을 어떻게 잡습니까? 전산 조작범이 한 전산 조작의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확보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 다 웃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사건이죠. 이렇게 해서 체제가 또 넘어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낙관적인지.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지를 위조 교체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 원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럼 전치가 이런 뭔가 하니까 범인을 잡아와라. 범인만 잡아오면 그냥 다 네가 이긴다고 해줄게. 이덕촌님 어차피 망한 나라 저는 손 뗍니다. 손 떼야죠.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지를 위조 교체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니 그거를 하라고 검찰이 있고 여러분들 그걸 하라고 여러분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말 참 대법관 친구들 정말 참 한심했어. 전국 단위의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고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배송내역까지 조작한다는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생각하기 어렵다. 지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대법관 3인의 생각은 먼고 하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기들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네가 얼마나 똑똑한 듯 네가 이해를 못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조작된 선거 데이터가 나온 거 아니야. 재검표 과정에서 여러분들 부정투표지가 나온 거 아니야. 네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 네가 서울법대를 나오고 뭡니까 무슨 사법고실 동감은 다 좋다 이야기야. 그러나 네 머리를 믿지 말고 선거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선거 데이터가 그럼 만졌으니까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된 거지. 안 만졌으면 선거 데이터가 어떻게 조작이 되냐 이야기야. 전혀 여러분들께 대화가 될 수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완전히 저는 그냥 포기합니다. 이 나라를. 다음에 죽든 살든 본인들은 알아서 하도록. 아주 내가 볼 때는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런 걸 보면 자식들이 앞으로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될지를 모르는가. 체제가 바뀔 수 있는 사안인데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여기 한번 보시죠. 위 주장은 선거의 통계 분석 결과 통계의 변칙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선거 무효사수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일 뿐이고 그 자체만은 구체적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선거 무효사회.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가 이상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사전투표 조작이 추정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사전투표를 하는 선거인과 선거인 당일 투표를 하는 선거인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성향이 동의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것이 그냥 뭡니까? 동의를 하는 전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통계학이 명령하는 법칙이지 않습니까? 원고를 비롯한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낫고 그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 투표 득표율에 현재의 높은 현상 등 이 사건 선거에 나타난 통계 결과가 매우 이례지리라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위주장은 선거의 통계 분석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취재로서 선거 무효사 사유의 존재를 의심함만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일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화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선거 데이터를 만졌으니까 선거 데이터가 개판이 나온 건데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가능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현대 통계학의 여러분들 교과서를 다시 써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그것을 정상이고 그게 선거 무효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따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그다음 보시죠.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도 다 조작을 했으니까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재보궐선거하고 여러분들 사유로 총선하고 2021년 재보궐선거하고 2020년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하고 동일하게 관찰된 현상이 있다면 문제가 없다. 다 조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동일하게 보이는 거죠.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게. 이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참 뭐 답답함을 넘어가지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한 이후에 이것을 근거로 이 사건 선거를 포함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선거 부정에 있었던 것을 봐야 된다는 원구의 주장은 선거 소송에 관한 증명 책임의 번린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한마디로 액서들이죠. 저도 정신건강 때문에 오늘 방송 이후에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고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밝혔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찌개를 찌기든 밥을 먹든 간에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 일이지 이제 손을 틀어야겠어요.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권력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회가 되는지 지난 5년간 경험했지 않습니까?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